평소에 우리 풍만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몇 개 툭툭툭 던져볼까 합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6월 모평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1등급만 기대하고 이러는 건 말도 안 되겠죠 혹시라도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초조하다면 지금부터 장풍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풍만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죠 계약하자마자 중간고사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앞두고 있고 정말정말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모평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풍만이들은 더 힘을 낼 것이고 준비도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과학 지존력을 끝냈고 그리고 지구력 기출문제까지 공부해본 풍만이들이라면 사실 기출문제가 수능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함을 더 잘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6월 18일에 보는 모의고사는 이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에 첫 평가원 모의고사이기도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우리 풍만이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신경 잘 써서 한번 잘 보자 힘내 보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6월 모평 성적이 수능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요 하지만 수능과 출제 기간이 같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 버텨오면서 공부했는지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6월 모평이 끝난 후에 장풍이가 모평 분석 그리고 총평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우리 풍만이들 그래 바쁘겠지만 잊지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일찍이 6월 모평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나는 평소에 우리 풍만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이 시간 몇 개 툭툭툭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수강평이나 인사 댓글, DM으로 우리 풍만이들과 소통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 맞아 이거야 똑같이 공부해도 친구들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는 머리가 나빠요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말들을 들으면서 장풍이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초조하다면 지금부터 장풍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의식적으로 우리 모두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2016년 리우올림픽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펜싱 경기가 있었어 펜싱 경기 혹시 기억나니? 펜싱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 경기에서 2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의 박상영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이 박상영 선수가 10대 14로 지고 있었어요 1점만 내주면 경기가 끝나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좌절을 한 거지 아 은메달이구나 아유 우승 놓쳤구나 더군다나 이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3위 박상영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역전은 포기다 역전은 불가능하다 1점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박상영 선수는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꼭 해야만 한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도 알지? 할 수 있다고 되뇌인 후에 무려 5점을 내리 따르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환호하고! 자 그럼 우리 풍만이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박상영 선수가 그냥 운이 좋아서일까?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일까? 혹시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풍이가 선입견에 대한 오류 실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실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실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실험 결과 어떻게 됐느냐? 반전을 막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험 목적을 뒤집어서 여학생들이 수학 실력이 월등히 높았느냐? 아니 실험 결과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남녀 학생이 평소에는 동일한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남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났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에 참가한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수학을 못한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입견에 맞춰서 행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자신감 차이가 실제 남녀 점수 차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즉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개인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들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 나는 무과 성향이라서 과학을 못해 이렇게 자신만의 선입견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게 행동해서 실제로 선입견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무의식들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지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정말 중요한 6월 모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우리 한번 6월 모평을 목표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보려는 노력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각자 우리 6월 모평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1등급만 기대하고 이러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각자 6월 모평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즉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암시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부터 6월 모평까지 하루에 지구과학 기출 문제를 5개씩 풀고 있으니까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공부하는 이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스스로 계속 다짐하면서 암시를 하는 거지 암시, 암시 이렇게 자기 암시를 했는데 6월 모평을 기대 이상으로 잘 봤다 그럼 그 후에는 뭐 자신감이 생기지 자신감이 생겨서 수능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한번은 글로 적어보면서 그리고 또 글을 적은 것을 말로 떠들면서 그 힘이 점점 더 커지겠죠 자 우리 지금부터 댓글에 내가 스스로 암시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어두면서 매일매일 보도록 합시다 주라 주라 댓글 달아 주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오늘 밑에 댓글에다가 저는 머리가 좋아요라고 썼어 그리고 스스로 나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자기 암시 자기 암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내가 지구과학 3단원 우주단원 어렵잖아 조금은 어려웠는데 준비특강 보면서 3단원 복습해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이해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암시했던 내용들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 날도 댓글을 남기면서 한번 자기 암시를 해보고 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고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태도를 다르게 고쳐보는 거죠 요즘 이런 걸 달글? 달글? 이 달글이라고 하잖아요 달글 꼭 메가캐스트 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디든 좋으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모두 다 할 수 있다 믿고 생각하고 말로 내뱉고 글로 쓰고 달글을 남기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현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쓰럽고 불쌍한 거야 마지막으로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거를 운명이라고 부른다 오늘 이 퀘스트를 잘 보고 어떤 암시를 할지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내서 지치지 말고 잘해봅시다 6월 모의평가 자신의 암시대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오늘도 장풍하고 1일 1풍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그날을 위해 끝까지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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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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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